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선생님이 아니라 선배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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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로고 노란색 사실 쓸도 그렇고 생각해 색장이 너무 요즘 그래서 쓸도 붙고 싶어요 여기요 다음은 저할래요 다음은 저할래요 제가 들러드릴게요 아파서 죽고 있어요 편의점 가실거에요 왜요? 다시 갈까? 시간이 없는데 왜요 다음 번 기회에 왜 이렇게 예쁘세요 마스크 세트 짜증이 나네 약간 이렇게 찍어도 예쁘면 진짜 예쁜건데 예쁘시네 안녕히 가세요 한번 인사드려요 안녕 무서워 무서워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쿨 로즈 업 색상 나무도 안색 두통째 비어쌈 어머 노래를 부르신다고 관심이에요 팔 아파요 그런 거를 견뎌내야지 사실 안 아파요 뭐지? 이해할 수 없네요 버스 18분 같겠지? 내일 몇 시에 오세요? 11시 저 한 10시 올렸고 그래? 나도 열심히 연습을 해야돼서 개인 12시에 와야되고 프리 연습도 좀 하고 싶어서 어우 좋다 내일 10시에 오는 걸로 네 저 일요일날 타스카거든요 마지막 검정놀이 아니 내일까지 마지막 검정놀이고 그러니까 일요일날 타스카 네 핏핏폭 하세요 빨리 아 그거 끝날 때까지 비슷한다고 하셨구나 밀어 얘겨났네 편집 실례했죠? 뭐 얘기하고 있었죠? 탈색하던데 아 맞아요 저 탈색하던데 근데 아직 뭔 색으로 할지 잘 모르겠어 베이지 하고 싶은데 봐봐 뭔가 튀는 색하고 싶기도 해서 잘 모르겠어 아 그건 싫어요 티나삽이에요? 어 약간 그런 초록색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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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내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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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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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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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러셔 아니 그거네 그거. 이거다 이거다. 턱은 한번 양악을 할 수는 없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효연쌤. 브이로그 출연해주세요. 브이로그 출연. 제 브이로그에요. 제가 가위바위보 이겨가지고. 죄송해요. 나 다녀올게. 죽여버릴 뻔. 하이 가이즈. 진짜 핫컬이다. 제 스키를 붓고 물을 마신다. 일단 물을 담가줍니다. 나랑 대상이다. 아이스티. 저 지금 브이로그 찍고 있어요. 여기다가 넣어드릴까요? 미라 해야 돼. 아이스티 에이드. 아이스티 에이드. 왜 저렇게 드세요? 아니 머리 이렇게 됐어요. 전 애흑바라이스도. 헐. 아니 손도 갔다가 학생부장님한테 염색 걸렸거든요. 안녕하세요. 표정이 왜 이렇게 됐어요. 근데 너무 못생기게 나오는 건 잘라주셔야돼요. 너무 너무 멋있어요. 랍스. 이거 퓨젠이야. 어? 이상한 말이야. 퓨젠. 운전생 통해서 유아가 고백을 했는데. 아 시원해. 퓨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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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퓨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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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저희가 끝났.. 끝났죠? 아니. 저희가 끝났는데. 퓨젠. 퓨젠. Heraus. Gentiles. 퓨젠. 퓨젠. Athens. Souls 2 marriage page 너무 착각한 것 같아 약간 야 이거 끝도 없어 큰 마음은 좀 잘못 봤어 왜 하나 죄송합니다 이들 때리지 말고 알았어 아무 안 둬 누가 괴롭히면 얘기하고 야 너 일로 와봐 가해? 조용히 해 아니야 이게 다 뭐야 잠깐만 완전히 모범생인데 모범생이라고? 네 너 머리 색깔 봐봐 너 머리 색깔 봐봐 이거 안 들어요 아까부터 곧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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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요 근데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비영식 나 빨리 비영식 비영식